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배했습니다.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이 조명을 받느냐 또는 못 받느냐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세론의 울고 웃는 종목들은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종합해보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15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우지스는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올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면서 재집권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매수세가 쏠린 종목들,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먼저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단연 트럼프가 트위트에서 퇴출된 뒤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이날 30%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가상자산과 총기 관련주, 또 건강보험개혁 중단 공약에 휴머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만 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단숨에 6만 4천 달러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기류에 올라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11%,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어 플랫폼주는 17%대에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도 많이 뛰었죠? 네, 트럼프와 머스크 그간 냉랭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헤빙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고 매달 우리 돈 6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자금까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테슬라의 주가, 이날 5% 넘게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또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회사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확실한 줄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공약을 바탕으로 금융주를 비롯해 엑셈모빌, 쉐브론 등 전통 에너지 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골드만석스는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중소형주를 포함한 내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제이리 벤슨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앞서 구글 해체를 주장할 만큼 빅테크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에 몸담았던 만큼 스타트업, 중소형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엔화와 달러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값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좀 전에 지목해 주신 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이 다 줄지어서 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실리콘밸리의 표심도 공화당을 향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간 날을 세워왔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마저 트럼프가 암살 위기 속에도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고 바라며 지지를 표명했고요. 억만장자 헬스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정치 헌금에 소극적이었던 실리콘밸리의 큰손 마클 앤드리센과 벤 호러위치 역시 지갑을 열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세군요. 이 같은 트럼프 효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암살 시도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증시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탈백앤캐피털은 지수 차원에서는 증시가 이런 사건이 아닌 실적에 따라 계속 움직일 것으로 대답했고요. BMO 재산관리는 투자자들은 연준 정책과 연내 있을 금리인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암살 시도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주식 선물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맑은 곳을 봤으니까 구름이 좀 낀 곳을 좀 보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악재인 곳은 어디입니까? 네, 당장 바이든 테마주가 일제히 있은 맛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솔라 엣지의 경우 15% 넘게 급락했고 퍼스트 솔라, 선파워 등 태양광 업종은 물론이고 풍력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주도 부진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집권하자마자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 내세우기도 했죠. 특히 중국산은 관세 폭탄 수준인 60에서 100%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안 그래도 부진한 경제 상황에 더해 미중 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반영해 중국 기업들의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도체 주가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TSMC 주가가 8% 급락하기도 했고요. 같은 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엄격한 반도체 무역 제안을 거론하면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6%, AMD와 ASML은 두 자릿수 활약률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UBS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생산도 제3국에서 하도록 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제3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분석인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관세 파동이 인플레이션을 되살리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미국 경제만 놓고 봐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때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유럽도 영향권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재직권 시 인플레이션이 0.1%포인트 오르고, 결국 GDP는 약 1%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국방, 안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또 미국 국내 세금 관련 정책 등에 따른 파급 효과가 유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임시현 로퀘스터 잘 들었습니다.